안녕하세요. 저는 쿠팡 미디어 그룹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박찬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특별히 서버사이드 렌더링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캐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자산을 이용해서 제작된 자료라서 법적인 고지사항 간단히 안내드리고요. 발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저희가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씩 단계대로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과 해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노리틱 프론트엔드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꽤 복잡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려면 이걸로 뭘 해결하고자 하는지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는 저희 서비스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죠. 저희 서비스는 원래 온사이트 멀천다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쿠팡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여러 광고랑 프로모션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위젯별로 다양한 옵션들을 적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간단히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목적에 유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팀이 굉장히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 개발 기능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즉, 외부 팀으로부터 신규 위젯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관련된 외부 팀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근데 그 각자 팀들은 자기네 일정을 각자 가지고 있고 또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에 반해서 저희 팀의 리소스는 맞춰서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부 팀한테 저희는 좀 인원이 부족하니까 직접 만들어주실 수 없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일 패키지로 되어 있는 서비스 코드에 외부 팀이 코드를 기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온보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 슈팅도 굉장히 빈번했어요. 뭐 서버가 안 떠요. 뭐 딥 연결이 안 돼요. 어떤 환경 설정이 안 됐어요. 굉장히 그런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사항 있을 때마다 저희가 코드 리뷰도 하고 머지도 해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 팀이 한 리파지토리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컨플링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배포 전에 이제 저희가 큐에이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팀을 담당해주시는 큐에이 팀 한 팀에서 엔게이 팀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전부 배포 대응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오버헤드가 엔게이 팀이 온보딩을 하면 엔번 발생을 하고 서로 간의 간섭을 일으키니까 어 좀 굉장히 개발 경험이 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됐고 저희 서비스 이름을 플랫폼으로 바꾸면서 1차 개선 사항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개선은 이제 모노리포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 위젯들 각 팀에서 요구하는 그 각 팀이 작업한 그 위젯들을 각각의 레파지토리로 만들고 그걸 모노리포로 묶은 다음에 패키지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컴포넌트로 만들어지니까 코드 구간을 격리시킬 수 있고 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각 팀이 뭐 별도로 api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저희가 빌드를 하는 시점에서 어 각각 패키지에 있는 그 번들 파일들을 통합을 해서 빌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좀 많은 것들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시스템 온보딩 세션을 할 때도 컴포넌트만 개발하면 되니까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하면 되고요. 어 코드 작업 구간이 겹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트러블 슈팅도 감추를 했고 컨플릭트도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QA는 좀 전략적인 부분인데 각각 도메인 팀에서 유니테스트를 해주세요. 저희가 통합 테스트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어 그 리소스를 분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포 부분에서 걸리는 거죠. 결국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딩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개별 모듈이 추가되고 변경이 될 때마다 결국은 컨테이너는 다시 빌드를 해줘야 돼요. 디펜던시를 가지고 그리고 결국 저희가 배포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QA팀하고 배포 일정을 팀간에 다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좀 심각한데 A모듈 배포를 하고 나서 B모듈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A모듈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롤백을 해야 되는데 그럼 B모듈을 어떻게 할 거냐 같이 롤백이 되는데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2차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2차 개선을 할 때는 이런 문제 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목표는 뭐냐면 각자 일정에 스스로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팀, 저희 팀이죠.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플랫폼 팀은 저희가 배포하거나 서버 재시하기 필요가 없고요.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롤백도 가능한 거죠. 이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럼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뭐길래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간단히 볼게요.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컨테이너 중심으로 각 파트를 통합하는 건 같아요. 근데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늦은하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 코드를 직접 임포트해서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번드를 독립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장표에 보시면 컨테이너 번들이랑 프론트엔드 번들 사이에 이제 비동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드를 통합하는 방법인데요. 런타임에 통합을 하고 원격에 있는 리소스를 로딩을 하고 그리고 동적으로 통합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런타임 원격 코드 동적 로딩 요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복한 꿈을 꾸면서 되게 이상적인 코드를 작성을 해봤어요. 코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는데 임포트를 세 개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위젯 컴포넌트를 이제 렌더링하는 함수를 번들링하는 파일이죠. 자세히 보시면 파일 위치가 로컬이 아니고 리모트입니다. 외부에 있는 파일이죠. 그걸 이제 임포트를 해가지고 레지스트리에다가 키 밸류를 넣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데이터를 불러와요. 페이지 데이터에는 어떤 위젯으로 이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그거를 템플릿에서 맵을 해주면서 컴포넌트 레지스트리에서 쏙 빼다가 렌더링 하면 끝. 이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제 현실로 가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프론트엔드에서 ESM을 적용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번들러를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뷰 템플릿이나 뭐 류엑스 JSX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도 번들러가 필요해요. 근데 번들러를 사용을 할 때 리모트 리소스를 다이내믹하게 임포트 할 수 있느냐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리모트 번들 파일 버전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배너 이미지라는 위젯을 누가 새로 개발했어요. 그러면 해시가 바뀔 거잖아요. 그 최신 버전을 어떻게 트래킹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서 일반적으로 겪으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어에서 작동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정적인 리모트 엔트리 를 갖고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디 어디 어디에서 마이크로 파트에 대한 번들을 땡겨오겠다라는 정의가 있고 그 엔트리에 참조된 리모트에 뭐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게 있어서 최신 번들이 해시가 어떤 거다 이런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써놨지만 다소 거칠게 구분을 한 건데요. 여러 레이어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굵게 표시를 해냈어요. 웹팩 모듈 페더레이션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튜토리얼 해보시면 굉장히 나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쓰시려면 그냥 튜토리얼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빌드 타임에 리모트를 정리를 하고 런타임에 통합을 해줍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하지만 서버 사이트 렌더링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 하나면 딱 끝이다 이런 게 현재는 저는 못 찾았어요. 모듈 페더레이션 기준으로 좀 볼게요. 모듈 페더레이션은 지원을 하고는 있어요. 굉장히 잘 지원됩니다. 사실. 넥스 제이에스 엠에프라는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고요. 지원을 하는데요. 밑에 다이어그램 먼저 보시면 각각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서버가 다 떠 있어요. 마이크로 파트마다. 그래서 HTML을 생산하는 거죠. 서버 사이드에서. 그거를 컨테이너 쪽에서 통합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최근에 넥스 제이에스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다이내믹 HTML 스트리밍 같은 걸로 굉장히 동적으로 통합을 잘 해줘요. 이것도 라이브러리 잘 되어 있고 튜토리얼을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저희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거 기획할 당시에는 완전히 오픈소스가 아니었고요. 지금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모트를 동적으로 추가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빌드 타임에 정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넥스트 제이에스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뷰 제이에스로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 내면 되고요. 리모트 추가 그렇게 자주 되는 거 아닐까 서버 다시 띄워주면 되고요. 뷰 뭐 다시 구현하면 됩니다. 리액트로 구현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각각 위젯티마다 서버를 따로 운영해야 돼요. 뒤로 좀 가볼게요. 서버가 지금 다 각각 떠있어요.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많은 팀들을 온보딩 시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각자 서버 띄워서 트래픽 얼마나 들어올지 다 예상하신 다음에 서버 터지지 않게 잘 관리해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요구 조건이죠. 저희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방식이 뭐냐면요. 저희 각각 따로 빌드된 HTML 아니고요. 컴포넌트 번들만 로딩하고 싶었어요. 밑에 다이어그램 보시면 일반적으로 서버 사이즈 렌더링 하실 때 보실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 코드를 가지고 HTML 생성을 하고요. 브라우저에서 DOM을 만들어낸 다음에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용 프론트엔드 코드를 가지고 하이드레이션을 하는 거죠. 대체로 어느 프레임워크 쓸수든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여기서 백엔드에서 이걸 만들 때 그냥 번들 파일만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단위 서버에서 통합하고 싶은 거죠. 기존에 요렇게 해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라이브러리 하나로 뿅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걸 다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서버 쪽이니까 노드 제이스를 사용을 할 건데 리모트 임포트가 되는지 문제가 있어요. 리모트라는 거는 원격에 있는 파일이니까 다운로드 받으면 로컬이 되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번들러에서 다이내믹 임포트가 되느냐 요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보통 되는 것처럼 잘 작동해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가 아니면 왜냐하면 번들 빌드 타임에 이미 뭐를 내가 로딩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미리 빌드를 다 해놓고 맵으로 관리를 하고 클라이언트에서 불러올 때 그 시점에 다이내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완전 새로운 코드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런타임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바를 저는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아 에바를 사용한다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에바를 장단점을 잘 아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에바를 사용할 때 코드 최적화 문제 보안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밑에 코드 보시면 에바를 딱 이만큼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만큼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트랜스파일러에서 자기네 코드를 막 바꾸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 수준에서 노드JS가 그냥 임포트하는 거죠. ESM 모드를 임포트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임포트할 코드를 통짜로 에바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임포트한 이만큼만 에바를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최적화 문제라든지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외부 파일을 로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자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구현하시면서 이걸 오픈한다 외부에 오픈한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에바를 문제랑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트랜스파일을 캔슬하기 위해서 에바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떤 번들러에는 에바를 사용하지 않아도 코멘트 같은 걸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 경험상 제일 확실하게 되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클라이언트에서 ESM 쓸 수 있죠. 이제 그런 미래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커먼 제이스를 클라이언트로 모듈 형식으로 로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시스템 제이스 커먼 제이스는 아니죠. 시스템 제이스는 내 시스템 제이스 형식으로 빌드를 해줘야 돼요. 저희는 그냥 커먼 제이스로 빌드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제가 찾아서 적용했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미에 땡기시는 거 우리 서비스에 적합한 거를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코드는 몇 줄 써있는데 그냥 이 라이브러리의 튜토리얼 코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모트 위치에 있는 리모트 위치에 있는 커먼 제이스 번드를 로딩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코드를 좀 간단히 볼게요. 다소 요약된 버전이고요. 실제는 여기 많은 코드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 각 프라임업 구조에 맞춰서 플러그인은 모듈 형태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위에 보시면 일단 페이지 데이터 아까도 보셨죠. 불러오고 있고요. 모듈들이 등록된 것들을 불러오고 있는데 페이지에 있는 위젯을 아까랑 동일하게 맵을 돌면서 모듈에 있는 그 위젯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는데요. 서버 쪽 코드는 아까 이미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컬 파일인 거죠. 로컬 파일이기 때문에 리모트 임포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로컬로 만들어서 임포트 할 수 있고요. 클라인트 코드는 아직 리모트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CSS에 대한 참조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컴포넌트라는 항목에다가 만약에 서버면 아까 말씀드린 서버 방식으로 렌더링 할 수 있는 함수를 클라인트는 클라인트 방식으로 함수를 임포트 해서 여기다가 메모리 할당을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템플릿에서 렌더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아직 해결을 안 한 게 뭐냐면 리모트 번들 파일 버전이 계속 바뀔 텐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 어디서 온 거냐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여기 뭐 모듈스라는 API를 통해서 불러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리모트 번들 파일 관리 시스템 모듈 레지스터리라고 저희가 부르는 시스템이 있어요. 앞에 조금 다시 되돌이 켜보면 모듈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파일 중앙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부 다 그냥 알아서 하게 둬도 될까? 그런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결국은 이제 장애가 나면 저희 팀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 좀 컨트롤 하는 게 필요했어요. 각 모듈의 현재 버전이 뭔지 참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 마지막 질문이라고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버전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시점이 언젠지를 컨테이너에다가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언제 배포가 됐는지 뭘 배포했는지 메타데이터도 관리를 해야 되고 배포 시스토리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롤백을 순식하게 할 수가 있다는 아이디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A-B 테스트를 하거나 점진적 배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관리 용이성을 위해서 CDN에 어떤 파일들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어요. 대모를 대모를 조금 진행을 할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대모를 설명한 거고요. 대모 이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 먼저 모듈 레지스트리 앱을 좀 띄울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앱이 떴습니다. 이게 저희가 데모용으로 따로 만든 거고요. 간단한 버전으로 지금 제가 미리 후위젯이라는 위젯을 등록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저희 컨테이너 서버를 띄울 건데요. 컨테이너 서버를 띄울 때 왼쪽에 로고를 잘 보시면 레디스 서브스크라이브 투 원 채널 채널 이름이 뭐냐면 번들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구현하시면 되는데 서브스크립션을 하는 거죠. 번들 버전이 업데이트되면 나는 알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데모에서 레디스 펍서블을 가지고 구현을 간단히 했고요. 모듈 레지스트리 레프리싱 더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버를 딱 띄운 시점에 이미 등록된 모듈은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좀 보면 점 번들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후 위젯을 방금 다운받았습니다. 이렇게요. cdn에 보면 cdn에 있는 이 파일이죠. 이렇게 다운받았고요. 버전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 버전에 대한 매니페이스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실제 앱을 좀 띄워보면 이제 위젯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코멘트 아웃을 해놔서 그렇고요. 이미 배포되어 있는 후 위젯에 대해서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넣으면 후 위젯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좀 볼게요. 구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보면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후하고 타이틀 나오고요. 밑에는 흔히 잘 아시는 로레밀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됐는데 이 구현을 좀 바꿔볼게요. 저희가 코드 처음 배울 때 많이 작성을 하는 카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빨리 넘어갈게요. 카운터 카운터 코드죠. 보시면 아시겠죠. 카운터를 넣고 디플로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CDN에 디플로이 하는 겁니다. CDN 여기 보시면 기존에 후위제 5개 올라가 있죠. 여기 업로드 된 파일이 됐다고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파일이 추가로 업로드가 됐어요. 여기에 버전이 뒤에 275로 끝나는 버전이 나와있고 여기에도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버전을 실제로 컨테이너 앱에다가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배포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앱은 새로 빌드하거나 재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럼 배포가 되면 배포가 되면 위쪽에 왼쪽에 컨솔을 보시면 지금 이 두 라인이 새로 떴는데 네 어 리프레쉬를 했죠. 레지스트리가 배포됐다는 메시지를 서브스크립션 하고 있다가 배포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새로 배포된 매니페이스트 파일에 새로운 해시가 등록이 되어있고 이 버전으로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다운받았죠. 오른쪽에 되게 조금 해서 잘 안보이는데 카운터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클릭을 해보는데 숫자가 안바뀌요. 큰일이 났죠. 에러가 났죠.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고 이전 버전으로 빨리 롤백을 합니다. 롤백하는데 1초도 안걸리죠.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참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틀렸었어요. 뷰 문법에는 이걸 골뱅이를 써야 되는데 이걸 틀렸었죠. 다시 개발을 해서 다시 배포를 합니다. CDN에 올라갔고요. 새로운 버전이 올라왔죠. 불안하니까 이번에 A,B 테스트를 추가할게요. B에다가 올리고 디플로이 합니다. 간이로 제가 구현했기 때문에 파라미터에다가 유저그룹을 집어넣을게요. 유저그룹 B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B에는 카운터가 떴고요. 다행히 잘 고쳐져서 숫자가 올라가고요. 다시 A로 바꾸면 이전 버전이 아직 서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버전에 대한 참조에서 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동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 없으면 A,B를 없애고 새 버전으로 배포를 하면 됩니다. 새로운 모드를 그냥 등록을 빨리 다시 한 번 해볼게요. 후위젯을 밑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미리 넣어놨어요. 바위젯을 제가 방금 해금을 했죠. 이제 컨테이너 앱에서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에러 처리도 중요합니다. 개발이 안 되는데 데이터만 있으면 여기 화면이 전체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후위젯을 복사를 해서 바위젯을 새로 생성을 하고 바꿔줄 값들을 빨랑빨랑 바꿔주고 조금 칙칙하니까 밝은 색으로 하얗게 바꿔주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배포를 하고 CDN에 배포를 하면 여기 잘 보시면 이제 하나 생겼죠. 바위 이제 CDN에 업로드 되고 디플로이를 하면 아 디플로이 하기 전에 새로 등록하는 거니까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이제 이름을 넣고 버전을 정합니다. 그리고 디플로이 하면 역시 오른쪽에 바로 나오죠. 이 모든 과정에서 컨테이너 앱은 한 번도 재배포되지 않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추가를 하면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겼고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얻으려고 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좀 더 추가를 해보면 네 이거는 그냥 큰 의미는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위젯을 복사해서 넣으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다이내믹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데모는 여기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장표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요약본이고요. 전체 렌더링 워크스로를 간단히 빠르게 한 번 훑어볼게요. 개발이 다 끝나면 빌드를 해서 CDN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모듈 레지스트리 가서 디플로이를 하면 그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던 컨테이너 서버에서 CDN에 있는 이 파일을 다운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SSR을 하고요. SSR을 하면 브라우저에서 이 파일을 HTML이죠. 파일이 아니고 HTML 렌더링하고 물론 렌더링 할 때 필요한 스타일 시트 링크도 같이 가지고 오고요. 렌더링 다 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 렌더링을 또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 쪽 파일을 다시 다운받아서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온마운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각자 예를 들면 얘는 후이제시니까 후팀에서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럼 후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후 데이터는 후 API에 있는데 이거를 직접 찌르는 것보다는 저희 컨테이너 서버에서 프락시를 제공을 합니다. 이걸 제공하면 CORS 문제라든지 인증 문제라든지 많은 부분을 훨씬 더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빌드 타임이고 여기부터 런 타임에 돌아간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구현이 되었는데 이점은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는 굉장히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페이지 캐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버사이드 렌더링에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적용을 했을 때는 일반적인 캐시를 적용하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캐시할 때 뭐를 캐시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캐시를 하나도 안 하면 되게 다이내믹하게 뭔가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캐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퍼포먼스는 올라가는데 다이내믹한 요소는 줄어들죠. 저희는 한 이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API 응답 데이터 제이슨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HTML 각각의 위젯별로 렌더링을 하죠. 그걸 마지막에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 저는 위젯별 렌더링까지만 캐시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모듈별로 독립 배포를 할 수 있는 아까 전에 그 장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듈이 바뀌었을 때 HTML 전체 페이지를 다 다시 캐시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모듈별로 갖고 가기 때문에 AB 테스트 동적으로 그 캐시를 갈아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화된 자동 페이지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라고 할게요. 4개의 모듈을 AB 테스트 하려고 하면 각각 4개 모듈의 경우의 수가 AB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N제곱계 캐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전체 페이지를 캐시를 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캐시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은 파트별로 캐시를 하면 N개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시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뭔가를 동적으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실제 캐시를 구현을 할 때 결국은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용한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뷰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넉스트 2에서는 어느 정도 컴포넌트 레벨 캐시가 기능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캐시에다가 넣는 구현체를 적당히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넉스트 3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정에서 엘리어스를 바꿔줄 수 있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뷰 서버 렌더러 자체를 자체 구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 렌더링 하는 부분은 원래 렌더러를 갖고 와서 딜리게이션을 하고 앞뒤로 원하는 전략을 데코레이션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뷰3의 라이브러리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넥스트 제이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코드를 끼워넣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마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뷰러에서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캐시를 구현을 할 때 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바뀌면 캐시를 이 캐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걸 키로 잘 표현을 해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바뀌면 내용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해시 값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새로 저장할 때마다 UID를 저장해서 그걸 키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모듈 버전 그 다음에 컨테이너 버전 이런 부분이 키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모듈이 바뀌거나 컨테이너가 바뀌었어요. 코드가 바뀌어서 새로 배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캐시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모듈 버전만 바뀌면 저희가 모듈별로 캐시하니까 그 모듈에 해당하는 캐시만 새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컨테이너 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실 모든 캐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캐시 키를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많은 연산이 발생을 하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요청되고 있는 유닛 활성 페이지 수만큼 캐시 리프레시가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좀 레이지하게 캐시를 만들려고 했어요. 배포할 때 페이지가 만기면 만개를 다 새로 만들어라 이러면 굉장히 큰 작업이 될 수 있고 배치를 돌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쉽지 않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도입을 했는데 요런 메커니즘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SWR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이미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스톨와일 리밸리데이션 이라고 해서 캐시를 새로 생성하는 동안에는 좀 오래됐어도 옛날 캐시를 일단 서빙한다는 전략이고요. 거기다가 락을 거는 메커니즘을 추가로 구현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시한 캐시가 있다가 만료가 됐어요. 캐시가 유효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캐시가 남아있긴 한데 오래된 거죠. 그 와중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시점에 캐시를 다 새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다가 요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오래된 캐시를 일단 응답합니다. 빠르게 사용자는 이미 응답 받았고요. 그 다음에 따로 캐시를 새로 만듭니다. 요건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오래된 캐시를 응답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워킹할 거라고 보고요. 응답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렌더링 끝나면 캐시가 프레시하게 바뀌죠. 근데 그때 새로운 요청이 또 들어옵니다. 이때 아직 캐시가 리프레시 되기 전이니까 오래된 캐시 받아서 일단 응답하고요. 똑같이 캐시를 렌더링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나는 렌더링 하고 있어. 중복으로 리소스를 수입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락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응답을 하면서 CPU 리소스를 쓸데없이 낭비를 하지 않고 쭉 진행을 하다가 캐시가 다 리프레시 되고 최신화된 시점에는 이제 행복하게 업데이트된 페이지를 유저에게 서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완료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캐시를 적용을 하면 이제 이게 레이턴시 그래프인데요. 캐시가 없으면 되게 불안하죠. 레이턴시 자체도 높고 API 상황이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가 흔들릴 수 있는데 캐시를 적용하면 캐시만 불러면 되니까요. 일관적으로 좀 좋은 성능으로 서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캐시 리프레시가 발생을 하면 똑같죠.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상황에서 만약에 충분한 리소스가 갖춰져 있지 않다 라고 하면 이 레이턴시가 회복이 안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 그냥 이렇게 쭉 가서 서버 뻗는 거죠. 그래서 요런 메커니즘을 잘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서버 쪽에서 캐시를 만드실 때는요. 그래서 요렇게 구현을 하면 평화롭게 쭉 갈 수가 있죠. 이런 캐시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스토리지 선택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인메모리 LRU 캐시를 가지고 구현을 많이 하고 레디스도 많이 사용을 하죠. 여기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키 개수가 총 몇 개일지 한 키당 사이즈가 얼마나 될지 여러 인스턴스 사이에서 이 캐시가 공유가 되어야 될지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턴시는 어느 정도가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인메모리 캐시랑 레디스를 결합해서 각각 일자 캐시 이차 캐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자에서 히트가 안되면 이차에서 갖고 와서 서빙하고 일자도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점이 좋냐면 현재 인기 있는 페이지 LRU 캐시니까 지금 막 요청이 오고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인메모리의 캐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서빙을 할 수가 있고요. 레디스 콜 카운트 자체가 많이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SWR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려면 만료된 캐시도 다 들고 있어야 돼요. 만료됐다고 그냥 익스파이어 해버리고 데이터 삭제해버리면 SWR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캐시가 좀 대량으로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인메모리 만으로 소화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레디스를 2차 캐시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회고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 변화를 통해서 뭐를 얻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NGA팀이 참여해서 NGA의 의제를 개발을 할 때 코드하고 개발 그리고 QA 빌드 배포 전체 과정에 대해서 복잡도가 원래는 서로 간섭을 일으키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정도로 증가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전체 개발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의 모듈을 롤백을 할 때 다른 모듈과의 전후관계에 상관없이 그냥 바로 독립적으로 롤백을 할 수가 있고요. 배포도 마찬가지고요. 각 모듈에서 버그가 발생을 했을 때 롤백을 하는 것도 훨씬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NGA 모듈을 AB 테스트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캐시의 양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더 다이내믹해졌는데 전체 페이지를 캐시하던 버전에 비해서 레이턴시가 오히려 조금 향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직만 보면 당연히 조금 더 레이턴시가 있는데 저희가 캐시 일자 캐시도 도입을 하고 서브사이드 렌더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를 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주제를 좀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을 해서 레이턴시가 기준 서비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했습니다.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크로서 프론트엔드는 시스템 복잡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득이 있는지 확실히 따져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서브사이드 렌더링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하려면 서비스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구현 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저희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 튜토리얼 따라 하면 해결이 된다. 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비스가 가진 문제의 특수성에 따라서 신중하게 설계하고 도입하면 이 점은 굉장히 확실해요. 그리고 주의할 점으로는 이제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에서 HTML 캐시를 할 때는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캐시를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캐시키 로직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동시성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개발 경험이 월등히 나아진 것을 경험을 했어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 어떤 외부 모듈을 이전 방식으로 한번 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개선을 한 후에 똑같은 모듈을 다시 한번 구현을 하게 됐어요. 스케줄상 그렇게 됐는데 처음 구현심보다 확연히 좀 빠르게 온보딩하고 개발도 가능했고요. 이후에 유지 관리도 팀 간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팀 간의 소통은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외부 팀들이 왔을 때 저희 서비스 구조 복잡도 자체는 좀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온보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경험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개선을 좀 해야 되고요. 처음에 온보딩하기 쉽도록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서비스에 온보딩하기 좋은 기본 구조를 보일러 플레이팅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저는 기울여서 외부 팀들이 쉽게 온보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 짓고요. 이것으로 일단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